엠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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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자 그러면 여기? 어 여기 있는 거 가지 완전 풍미터 와 사람아 들어가봐 크림이거든요 잘 먹었어요 진짜 많다 잘 먹었어 뱀뱀 일어나 뱀뱀 왜 사람이 움직여? 왜 사람이 움직여? 운동 가현 와우 야우 좀 기다렸다가 먼저 할까? 오케이 jangmurin 저희는hill 오우 마이브 시너 마이브 시너 메이트시넌 배달의 배달이 엄청 빨리 왔어요 10분간 전의 배달이 부족한 식사 2분간 이동 매월 고속한 호박 배달이 엄청 빨리 왔어요 배달이 엄청 늦어졌어요 그러게, 나 안 가지고 왔는데 큰일났어. 짱짱하다. 저 사람인 거야? 응. 핸드크림. 예쁘네. 되게 잘 그려. 그림이, 여기 있다 몽글몽글해. 어, 이거 봐. 잘 그려. 말해. 나 하네. 촥. 이 시즈는 마음을 주제로 한 번 기획을 했을 것 같은데, 마음을 주제로 제가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즈는 마음을 주제로 한 번 기획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즈는 마음을 주제로 한 번 기획을 했을 것 같습니다. 5번! 다 후반대다. 다 후반대야. 늦게 온 게 좋은 거였어. 늦게 온 게 좋은 거였어? 1등은 5번이죠. 5번! 대망의 1등인데요,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률은 높아. 작가님 5번이야. 5번! 확률 높아, 확률 높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1. 21. 29. 확률 높아, 확률 높아, 확률 높아. 확률 높아, 확률 높아. 15명 중에 5, 5분의 1이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은 꽝이 나왔네요. 나야 봐. 대박이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가 오늘 드리는 적극에서 가장 비싼 펑슬리 향수랑 이제 저희 안천이 PD님의 싸인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PD님이 없어요. PD님이랑 PD님 다시 모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4, 1등 1등 먹었대요. 4, 2등 먹었대요. 2등 먹었대요. 2등 먹었대요. 4, 3등 먹었대요. 4, 3등 먹었대요. 4등 먹었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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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짱이 이모 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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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야 뜯어 줘? 알았어 나 야 어서오세요 밝혀졌지? 감사합니다 네, 나 지금 먹어도 될거야 네 난 우리도 찍어줘 아무거나 드실게 네가 먹어 뭐지? 내 사주 이렇게 나오게 슬아 같이는 못 나와 떨어졌다 고기가 떨어졌어 생일이 너 먹어봐 됐다 따먹는 년 잘하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잘 먹는다 일회가 일회가 자기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회가 자기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회가 아 왜 일로와 애들 돼지 가자면 애들 진짜 많이 나 처음부터 좋지 돼지? 이거 뭐야? 이 손가락 뭐야? 자 여기 올라와 귀여워 하하하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른 거 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슬픈 표정 해봐 하나 둘 셋 몰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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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쳐 이거 이거 너도 줄게 아포카토 손마니 쪼꼬한 사람 앉아 빨개 엄마 왜 벌레가 있어? 벌레 없어 벌레가 있다고 했는데 혼자 잘해 벌레 없어 언니한테만 있는거야 이은아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 울지말고 잘 지내 뽀뽀좀 해줘 여기 카메라에 뽀뽀해볼까 이거 해보자 여러분 안녕 뭐하는거에요 카메라 왼쪽에다가 이은아 할머니 뽀뽀해줄수있어? 안내줄꺼야 안내줄꺼야 이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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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그리고.. 코울슬로우아니고 콘슬로우야 이거 코우는 뭐야? 코우슬로우아니고 콘슬로우야 그건 양배추 맛있다. 맛있겠다. 어디로 가야 돼? 토하라톨 옆에. 거기 옆에야? 응. 안 먹으면 다 먹었다. 여기에서 먹었다. 배가 부릅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배가 부릅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배불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시끄럽네 저희 이번에 취미가 필요해서 올해 네번째 마지막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앙금 플라워 케이크 같이 만들어 주실 선생님이세요 데일리산의 김돌이 선생님이시고요 박도로 맞춰 드릴까요? 처음에 저희가 기둥을 짤 건데 기둥을 짠 다음에 꽃을 짜야 저희가 나중에 꽃 가위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이제 꽃을 옮길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꽃을 나중에 옮길 수가 없어서 기둥을 짜주실 건데 저희가 오늘 짜는 깍지를 보시면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이걸로 맞춰 드릴게요 엄지에 나와주시면 돼요 엄지에 나와주시고 올려서 날씨가 나와요 일부러 왔어? 제가 생각났어요? 네 어떻게 처음이세요? 웹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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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보쇼 예쁘니깐 같이 먹기 이분 와 다 먹 emp 맛있게 먹어요 네 다 먹기 아 너 그래도 더 맛있게 먹어줘 네 덮으면 돼, 걱정하지 마 화내지 않을게. 저 얼굴은 파란색인 것 같은데요? 아 덮으라고요? 네. 어떡하지 마. 어떡하지 마. 괜찮아. 엄마 안 돼. 쓰러지지 말아라. 아 놓는 것도 어렵네. 오빠 이거 좀 돌려줘. 땡큐. 땡큐. 네. 흰 꽃. 더 올리실 거예요? 그만 올리실 거예요? 어떻게 올려도 될까요? 다 올려도 될까요? 아니면 프레젠트를 원하시면 여기 조금 더 꽃을 드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할 건데. 해봐. 오우. 막사고 해보는 것 같ment. , 여기 아니고 새로. 미친 볼 하나. 이 상태를 엄마한테 보고 계세요. 아, 그런거였어? 네. 아, 초코펜으로 글씨 뭐 쓰고 싶다. 아래 레터리만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레터리만 완벽하잖아요. 아, 여기 앞서가 없으시구나. 아, 웃겨. 오빠는 카네이션이랑 해초같아. 아, 도미야가 안가시구나. 아, 도미야가 안가시구나. 나 너무 잘하는 사람은 사라지면 안이 준비해. 아침에 걷는 게 힘드시면 오기가 막 나가자. 엄청부터강하네. 네, 오장 하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콜라 남았다. 오빠꺼 아니야. 재밌다. 보여줘. 우와 재밌다 집에 가자 예쁘다 예쁘지 근데 처음 만들 땐 얼마나 못생겼어 이건 뭐예요? 그것도 앙금이에요 잘못 잤나 봐 내가 떡이 되게 쫄깃쫄깃해 보여 백설기 같아 우와 그치? 백설기 맞아 어디갔어 고세를 하고 와 고세를 확인해 볼ера 고세 고세를 감사합니다.